난 가끔 동서가 이렇게 대책없이 구는 거 참 이해가 안 가더라. 형님 그게 아니라 너는 마리네이드는 내가 할게. 응. 형님 샐러드 드레싱에 땅콩이랑 호두 갈아서 넣으면 맛있는데 어르신들한테는 호두가 몸에 좋대죠? 호두? 동서가 잘 모르는구나. 아버님 호두. 잠시만. 네. 여보세요. 네. 어. 어. 아니야. 아니야. 괜찮아. 알았어. 너. 저 동서. 나 잠깐 요 근처에서 친구 좀 만나고 들어갈게. 뭐 다른 건 동서가 한다니까 그렇게 해. 연호 마리네이드는 내가 들어가서 할게. 아. 예. 그러세요. 다녀오세요. 응. 수고. 어. 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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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벌써 이렇게 해놨는데? 아, 오셨어요? 이거 미안해서 어떡해. 동서, 아까 연어 사온 것 좀 꺼내줄래? 예, 형님. 여기 있어요, 형님. 어, 그래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 오늘 정말 재밌었죠? 그쵸, 할아버지? 재미는 무슨 재미야? 피곤하기만 하구만. 오늘 제일 신나하시던걸요? 맞아요. 할아버지가 셀럽 좋아하셨어요. 아, 내가 언제? 네 할아버지가 뭐든 순수히 좋다고 얘기하는 거 봤니? 근데 두 분 사모님들 고생 많으셨겠어요? 아, 아니에요. 수고했다. 어머니, 글쎄 동서가 음식을 곧잘하더라고요. 그러니? 음. 아이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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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지? 우엉 샐러드요. 음? 우엉도 샐러드를 만드니? 음? 이거 민주씨가 만든 거예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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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여보 여보! 왜 이럴세요 갑자기? 여보! 여보! 여보 여보! 정서! 혹시 샐러드 소스에 호두 넣었어? 네? 그래도 큰애가 약을 사둔 덕분에 큰 탈이 없었구나 있는듯 없는듯 좋으시네 큰애! 너 나 좀 보자 둘째도 다 알고 있어 재영이랑 협상이 있었네 난 동서같이 앞뒤 다른사람 정말 싫어 너무 무리하고 경험 없으세요 동서! 나한테 이러지마 얘 왕은 대복지 못하는 줄꺼이야 이게! 하... 너무...